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트 데미지가 뭐예요? 도트 데미지가 독처럼 조금 조금 들어가는 거 그 티모! 티모처럼 티모 독 안무무 더블유처럼 용어를 하나하나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푸선을 안 누르면 죽을 거 같으니까 진짜 빨리 왔다 애들 저희가 느린거예요 뭐지? 진짜 우리 늘었어 근데 왜 죽었어요? 저 여기서 와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저번에도 여기서 한 번 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우리 원딜님이 후지님이죠? 반을 바텀 반 죽여둡시다 거의 그냥 웃는게 정말 재수가 없네요 그냥 춤추고 있네 응 모모님 레드 먹으세요 이러네 또 들어와있는 거 아냐? 암호모 그거 스킨 좀 뽀로로이 크롱같애 야앙 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롱 크롱이면 공룡 아니에요? 공룡 맞나? 이쁘지 맞아맞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롱롱 플라스크 먹으세요 플라스크 인나님 플라스크 아! 아직도 아파 넘어갑시다 호나님 화이팅 이거 트위치가 검 하나 들고 상대 2레벨 빠르거든요 넵 아 진짜요? 일단은 천천히 합시다 우리 랄랄랄라 왜 이렇게 안 죽어야 되냐 어 나 죽을거같아 잠깐만 미안해 안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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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지르 짜증나 아 좋아 이겼어 내가 어 뭐야 왜 없어 잠깐만 아 뭐 뭐 뭐 뭐 해야 돼 아 아 제가 칠 때 같이 한 번씩 쳐주세요 후진님도 네 지금 은신한거 같거든요 트위치 나 포션 하나 누를게요 너무 아파요 얘 왜 안죽어 아 나 왜 이렇게 CS 못먹지 정상입니다 좋아 오 배포 먹었다 아싸 2등 아 아지르 분신 너무 아파 아아 원래 아파 진짜 그럼 어떡해 애 있을때나 못가네 근처에 어 그래서 피즈하면 CS 못먹는다 하아 하아 죽지않아 아이 진짜 이거 아지르 이걸 진짜 으아 때리세요 흠 자아 쏘라한테 아 저라 아 소지님 체력을 보세요 하나도 안갖힙니다 안쎄요 저거 야아 덤벼라 나는 소나와 함께다 이거 트위치 오거든요 약간 저 뒤로 뺄게요 하하 하하 흠 길어 빨간색깔 거야 아 야 스턴이 너무 아니 스턴 뭐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저거 마무리 안되나 고맙니다 넥질러야 되는데 어 지금 혹시 마드할 수 있어요 위로 넵 아 브랜드 Q는 타겟팀이 아니네 브랜드는 E가 타겟팅이고 W선반해야 돼요 W선반해서 라인 정리할 때 네 이거 먹어야지 칼 하나하나 들고 시작하니까 확실히 좀 빡시다 타고 그냥 완전 뭐야 이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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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안돼요 저 집갔다올게요 내가 힐 해줄수 있는데 이거 먹고 가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CS 작가오니까 아 좋아 들어오는거 먹고 빨리 먹어야지 아 어 아 아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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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준이 너무 쫄았어 어흐흐흐흐흐흐흔 저 토식 원 딜러입니다 아아 죽이세요 죽이세요 오준이 오세요 전발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이거 못잡거든요 탈이당탄해서 오케이 마이까만 네 감사합니다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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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응 이게 AD랑 지금 못 잡을 것 같아요 궁이 있어도 누구누구? 탑켄치요? 네 탑켄치는 손킬 내기 힘들어요 어지간하면 그거 테라 껴가지고 미드나 봇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저 이상한 거 생겼어요 뭐요? 저 이거 벌레 잡으니까 그거 생겼어요 투명화도 볼 수 있는 거 네 벌레 잡아서 생긴 게 아니고 얘한테 강타 쓰면 볼 수 있어요 사라질 거예요 한 번만 쓰면 아 네 그 시빨간 거는 왜 샀어요 사브를? 에? 색깔이 마음에 드셨나? 아 채풀거에 갈려고 아 저거 저거 보라색으로 가면 더 좋은데 아 그래요? 할 거 없으니까 미드까지 같이 가져 3cm 이하요 탐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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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넬로 로니콘 이거 가면 돼요? 모넬로 로니콘요? 네 모넬로 가면 돼요 네 모넬로 되게 좋아야지 킬이 많아서 아 라인은 당기고 있는 게 좋겠지? 라랄라 이거 뭐야 흠 하하하 제가 트위치보다 CS 잘 먹었어요 암용 정글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못 먹는데 쫄지마요 호진님 쫄지마요 딜해요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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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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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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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전진 궁이 있으니까 이걸 잡을거에요 아 이거 아지르 이거 이거 공격적으로 나오네 쿵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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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는다 네 내가 간다 암용 없어 이러면 이게 달라요 서 서 기다려봐요 아지들 가지마요 아지들 가지마요 미니언 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킬 오게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P님 들어와요 W키고 아기가 거기 아지를 사라졌어요 옳지 우리 빼 우리 빼 우리 빼 우리 빼 한님 일로와요 한님 일로와 한님 일로와 엎 이걸 부쌀까 으이~~ 으악! 나도 거기 가올까? 도망쳐! 그대로 도망쳐 도망쳐! 안가는게 좋겠지? 네네네네 안아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았다! 아지르가 근데 좀 아깝다 피가 아 너무 무섭다 아 살았다 너무 잘합니다 구멍님! 아! 대단합니다 뭐 한것도 없는데 샌드 한 번 쓴 것 뿐인데 암모음님 너무 잘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집갔다올게옴 뭐야 왜 보라색도 제뿔 고인이 있어요? 색깔들로 사시는게 어때요? 아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지는 마시고요. 용 먹었어. 용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거 일단 그걸로 제풀거인 가시면 돼요. 바로 빼시지. 웃는 것 봐. 푸나. 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힘들게 하네. 인생. 네 네 네 네 하하하하 뒷말 안좋아 큐하 협동모드 보시래 하하 하하 아 아지루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 으흠 으흠 티모즈는 나무무 그거 먹으면 육넷 찍으면 미드 한번 찔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아잉 내가 CS가 1이라니 정말 대단하군 아 아 아 아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근데 나 블루 안둬? 누구야 정글 안 먹어도 돼 난 넌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 들어가요 후진님 들어가 봐요 누구야 정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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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템이 돈이 모자라서 안나와가지고 어 아세요 저 크레센도 8초 랩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많아도 모자라는데 내가 먹을까 아 아니 아 기다리라느 빨리 빨리 먹어 좋았어 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밀렸어 스위치가 안보여요 민시 내리나 요호 쏘나 예이 잡았다 우와 저희 포탑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어 어떻게 그러지 지금부터 열심히 치면 돼요 치크트 조심 네 어 그것만 비고 빼야되요 그거 비고 빼야되요 아래에서 올라오거든요 트위치 안보이는 데에요 네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좋았어 이거 터트리러 오지 않을까 어 저거 스위치 귀엽다 잠깐 미드 뒤에 봐줄게요 히라들어 까꿍하네 흐흠 히라들어 가암 암홍호 여기 대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봐요 거기 더 들어오나 자 내가 빨...빨크로 바꿨는데 빨리 애들 내려가는데 어 어 아이리 잡자 그래 잡을 수 있음이 아깝다 잡자고 하는 사람 나와 엥 우어어어 그거 걔는 궁극기가 튕기는 거에요 알죠 뭔지 예 다섯 번 튕길 수 있다고 적혀있고 네 그래서 한 마디만 딱 맞으면은 대기할게요 나중에 한타할때 쓰면 애들 다 맞겠네 만원이네요 만원을 못춥니다 힐은 드림 우리 징크스 불쌍히 해고 있는데 징크스 도와주러 가죠 네 진짜 아지로 미니언 빨리 낸다 오 대박 확장 일로 힐 해드림 으아 좋아좋아 여기여기여기 다이애나? 다이애나 지금 개먹는데 개뺐죠 기분 나쁘게 저 샌드도 있음 아 합류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먹을래 안돼 먹었네 나도 못먹었어 탑 심심하시겠다 나도 포탑 때리고싶은데 쟤가 너무 철벽방어한다 원래 아지드가 잘 막아요 밀기는 또 잘 내내고 수성 수성 대왕이지 고쳐 아 탑 정말 무료해 보이네요 제가 자극을 좀 넣어주러 갈게요 심해서 와봤습니다 심해서 와봤습니다 이거 바로 궁 박아요 바로 궁 박아요 바로 궁 박아요 용기 맞지 완벽다 난 못했어 우왕 오오오오오오오 라라라라 근데 미드폰 탑하러 도장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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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더 위험해 암호묘 여기 암호묘 여기 암호묘 여기 여기 빨리빨리 빨리빨리 핀님 오세요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죽여! 죽여버려! 마무리 어디가! 아 아 가지마 친구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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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게 죽이시려고 저러셨던거 같은데 어이 느낌이 바로 있는거 아마 시렸들 절 봐서 심쿵했을거에요 오케이 아 다음에 뭐 가지? 다 왔는데 저 아직 센도가 없어요 근데 이길거 같아요 아우 안녕 쟤 왜이렇게 사전거리가 너무 길어 언니 기다리세요 와 누가 상세가 어 안돼 반대로 딛걸 핀님 일단은 신발 신발 2티어 완성시키세요 그래야지 더 왔다 갔다니 빠르니까 리츠베인에 갈까? 되게 쎌텐데 아 파워야 먹지마 쟤 왜 쟤꺼 먹어요 어 아니 꺼 먹지마 쳐야되요 쳐야되요 쟤 지금 덱있어요 10레벨이에요 아지로 어디갔지 아 용간다 애들 용간다 용에 와드 한번 해볼래요? 네드먹고 나라님 여기 같이 보고있어봐요 뒤쪽에서 난 와드가 없는거에요 용찜 먹어야 될거 같은데 안먹는다 안먹는다 어 없는데? 방금 여기 다이애라 보였어요 다이애라 여기있어요 다이애라 여기있어요 다이애라 물나는거 아니죠? 바로 그거죠 여기 말파이트 왔으니까 싸우세요 오 한님 꽝 다투세요 그만 비하왔다 용서 잡으세요 아 용 용 아 아 아 기간지러워 용 용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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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야돼요 여기 사정거리 되나? 얍 안되네 와아 간다아아 아 한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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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비 잡아라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이거 이기나요? 저도 저희 두판 태그는 역대급인데 잘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나 서포트하고 이긴 적 처음인 것 같은데 열고 칼 태그는 해버리죠 빨리 시청자들 친구들 사게 진짜 칼 태그인가봐 진짜 시작하다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야돼 이길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을 때 아 아 아까라 와 역대급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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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신발 어? 간거야? 아니 신발? 신발 아 신발 잘 살려 아 아 저거 아깝다 그러게 소망은 왜 이렇게 세요?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세가지고 지금 욕심냈네요 이거 이거? 바텀 바텀 그거하고 브랜드는 이제 그 기괴한 가면 돼요 기괴한 가면이랑 라일라이 에? 아니 리안드리 가면이요? 네 리안드리 가면 그거랑 라일라이 가면 좋아요 나간신도 신고 중간에 오케오케 구지야 도와주러 왔어 어서와라 도와주는게 아니고 본인의 욕망을 채우시는거 같은데? 정글아닌 정글 먹으세요 그럼 나 줘 내가 먹을래 항상 그대로 아 아 어 여기 뭐 있다 다이에나 다이에나 다이에나가 방금 블루에 와드 꽂았는데 뭐야 칼칼칼칼 탁 어 블루 het 블루 블루 여기있어요 블루 다만 앞에 있네 블루고렘 안되어 있습니다 저기 탑에 돌아다는 게 아 아 딱 원래 그 달리에나 너 늘진하는 게요 네 그냥 블루같은 것도 돼요? Directory 와 어쩐지 암호무 위험한데? 어? 아이고 나 샌드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감성 샌드 암호무이 등치시는 줄 하베템 벌레 미드 한번 밀까요? 아 아깝다 새로 가신 남았어 네 미드 밀시다 저희 행탱호울인줄 전멸 뺐습니다 그냥 여기있네 나 미드 해줄테니까 그냥 미셔도 돼요 네 조개 같이 묶어 묶어 조개 다이애나가 어딘가 있을거 같은데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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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지? 다들 오세요 다들 오세요 다들 오세요 갑시다 집에 가는데요? 어딜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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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뚜벅아 그렇지 자 골라 잡아 아무거나 잡으세요 잡고싶은거 아 젠장 에이 구 안떠졌어 젠데? 빨리 빨리 달려 뚜벅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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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요 못가 이제 도착했는데 바라가 너무 없어 나 방금 스턴 잘 나왔는데 본사람 응? 어 네 다들 못보지 않았을까 그런거는 상관없이 아쉽구만 아무도 못봤어 나 혼자 봤네 말하기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아지르 잡읍시다 아 안돼 안돼 아파 아파 아냐 잡을 수 있어 아지르 아지르 잡자 포탑이 우와 빨리 달려 아지르 포탑 개 아파 왜 잡지 못해 우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썸ersonic 아 опыт 되게 되게 신비 크레셈더 였어요 끝에 빵 맞네요 그러게요 저도 안받을건 해 같았는데 아무 머리 두번 흔들어 흔들어 옆 힐치 있을거에요. 미드에 힐치 있을거에요. 짠. 수고. 근데 진짜 미드하고 소풋하고 킬 데더씨가 바뀌었어. 여기 탑쪽으로 좀 많이 오는 듯한 느낌이. 노노노노 조심하지마요. 저 뒤에 있을테니까. 역강강 또 쳐보죠. 알파이트랑 같이. 기대중. 어? 탕켄치 직간다. 일단 탑을 밀면 될거같아요. 다이라가 올거거든요. 네. 아까 했던거랑 똑같이? 똑같이? 꽝. 그라슨도. 쿨타이. 있었으면 쓰셨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안 놀았어!! 나 말 안 놀았어!! 뭐? 너만 믿다가 골로 갈 뻔 했어ㅎㅎ 블루굴렘한테 킬 쓰시는 줄 어? 용 나왔습니다 여러분 용 용용 먹으러 갑시다 근데 무섭네요 혼자서 치니까 살려주세요 지금 용 먹으러 안가요? 저 살면은 그걸로 갈 건데 쿠키나 이리 와 욕먹어. 나 지금 그게 먹을때가 아니야.. 너 먹을때가 아니지 않나. 우리는었다고 한다. 괜찮아. 어차피 이거 저도 상대 이용이니까 일단은.. 야 누가 찍었냐. 지금 둘밖에 없는데? 일로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안갔다. 이거 희망준 사람 희망준 사람 추출해내자 할 수있다! 누구입니까? 그러게요! 누구야? 할 수 있어 ST. 안 물어봐 그래도 아직 우리 희망있죠! 그쵸 그쵸 희망적이죠? 맞아 희망이 있습니다 맞아 채팅창분들 뭐 실패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 트위치랑 싸움이 안돼요 싸워도 돼요! 아우와우와우와우와우 하전걸이 너무 깊어 간다아 도망온 뒤 도망쳐 도망쳐 어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핸캫트 병일지 보내기 싫었네 아우 죽었어? 아 나 죽었다 활바이트랑rés랑 브랜드랑 브랜드 궁부터 궁부터 아 궁? 어 그렇지 쥐한테 튀겼다 짜아 굴렁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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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도 죽여여 야 죽여야 죽여 야 우리 집탈안해진 잠깐만 띠가 갑니다, 띠가! 쟤가 갑니다 그래요, 빨리 가세요 오오오, 터 터 터 아 걸어가는 건 좀 느렸나? 아아아아아아 우아아 이거, 일단은, 말파이트 추면, 저도 미리 가고 있어요 더 위로 가야 되나? 더 위로 가야 되나? 더 위로 가야 되나? 더 위로 가야 되나? 킬 들어가고 킬 들어가 가고 자, 샌드 5초에요 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졌을꺼에요 잘가라 나이스 안쪽으로 끊으며 역광강이었다 벌레 어딨냐 아직은 탓갔네 아지르 무무야 아지르 잡자 그래 나의 의조먹구 아, 뭐, 먹어 라인 먹는거 진짜 좋아하시네 정글 먹는게 더 효율적인데 정글이 다 나와있어, 봉서가 미니언이 더 좋습니다 전형적인 라이너시네요 아아아, 잠깐만 지루야 지루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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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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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돼, 뜨끈어, 제발 더 먹어 하하하 랄랄랄랄랄랄랄 야아 날아가고 감사합니 이야아, 진짜 좋은 미니였어 저 무조건 이제 탁 탁 밀거에요, 저 밀고 갈거야 죽는함이 있더라도 하하하하 근데 극혐이라니 하하하하 귀여운데 근데 제 붐대는 다친 사람 치료할 때만 쓰는 붐대에요 하하하하 분대의 참 의미를 제대로 신청하시네 가다 붐대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가다 붐대야 으아 용이 2분 29초 호주님, 얘 잡아보십시다 저도 같이 잡아 봅시다 아 밀어버린다 붐대야 으어어 어디갔어요? 으어어 왜케 쎄 잠깐만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저거 무조건 잡아야되거든 오케오케오케 나만 믿어 저거 언니? 몰라요 저거 하이에도 왜케 쎄 맥켓쌤? 어 우리도 공중 이거 어 야 우리 바텀가야 돼 거기가면 안돼 거기가면 이제 타릭이랑 트위치랑 또 오거든요 3대2 되니깐 3대2 되니깐 오케이 근데 포지스하니까 셀만 하네요 템 보니까 아프다 가이에나가 정글이여서요? 네네 야 야 와드 신고싶다 숨었어 이게 뭐야 이거지 깡 으어어어어 타릭에 안가야 이게 그 삼핀치가 먹었을거 같은데 오 이번엔 맞췄어 나이스 대박 맞췄어 대박 맞췄어 아이 안맞았다 내가 탈진이 없어서 가이에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도망가 보고 여기 더 깔아줘요 징크샵 덧덧덧덧덧 더러워 틀에여 저기 힐 좀 펜ias 나련히 게임 터지고있어 미드 미드 와야돼 설비 그만해도 idente 오마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아아아아아 엄마아아아 엄마아 엄마아 저 AP 갈 걸 그랬어요 마지막 팀 AP 갈게요 과연 저 살았습니다 저 이거 이기는 판 아니었어요? 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어 다이애나가 저렇게 쓸 줄 몰랐지 우리 한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한타 한타 조합인데 왜 역시 칼 태그는 안 된다 이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건가 칼 태그는 용 9초x9초 여러분 용 가야 돼요 용? 빨리 가서 마지막으로 아 이거 안 되는데 진짜 먹었어요? 용 지금 먹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다이애나가 피가 없어서 가서 브랜드가 잘하면 스틸 할 수 있어요 와드 있나요 혹시? 와드 딱 하고 벽에서 더블이나 큐사덩리가 돼요 아직 안 먹고 있네 없는데 애들? 제 겁니다 제 겁니다 놀라지 마십쇼 애들 왜 용 안 먹지?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서 저거 다이애나 저거 다이애나 암호문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그럼 먼저 시야 잡고 먹읍시다 오케이 트위치 탑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탑에서 막 내려와서 빨리 오세요 빨리 아 뚜벅이 아 뚜벅이 달린다 뚜벅이 디크스 CS 먹지 말고 저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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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뭉쳐요 뭉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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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응 와드 지울 수 있는 사람? 제가 지울 수 있어요 다들 그리고 렌즈 좀 사세요 여기 스틸위치 밀리고 있는데요 어 우리 그러면 저거 일단 막기는 길렀거든요 요거라도 쳐야 되는데 안 먹어 애들이 용을 저 궁 돌아왔어요 궁했어요 다이애나 먼저 제일 먼저 죽여 트위치 없어졌다 탑갔다 다시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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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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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세요 죽이세요 저 집에가서 탄박을 할게요 트위치 박으러 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다 뭉쳐 으악 아아지르쭐하니 아 아지르우 아지르가 먹었어 뭐야 혼자 먹었네 오후 아 아이잉 꺄핳 뭐야 저거 아지르 줄까 어 갔다 못잡아 요거다 저이 바론 밖에 없을 것 같애 으흠 으흠 바론? 고고 탑탑탑다 일단 여러분 다 빼세요 집으로가세요 저 궁뱃어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템은 AP로 가야겠다 지이 궁 없다고요? 아니가 방템을 갈까 아무운거 탑으로 쭉 달려야 해요 이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쭉 달려 리안드리 다음에 뭐가요? 여기 왔다. 리안드리 다음에 라일라이의 수정홀 가시면 돼요, 라일라이의 수정홀. 저 제 템 어때요? 제 템. 라일라... 라일라이가 아니고 가시가 뭐 마지막 템. 가시가 뭐 마지막 템. 가시가 바닐라이.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쥐 잡읍시다. 혹시? 어? 뒤에서 파리... 바이에나 잡을 수 있어요? 말타궁만 잘 들어가면 돼. 여기 여기 방으세요 방으세요. 방으세요 여러분. 말타궁. 아이고. 아아... 여러분 도망쳐 도망쳐 망했다. 아 나 죽는다. 궁도 없어. 어? 아 브랜드 궁 대박났는데. 궁이었다. 죽나는 자님? 솔라리. 아 됐다 됐다. 솔라리 떡보여. 안 돼. 안 돼. 우리 거 터지지 마. 빨리 빨리 내려 내려. 저 언니가? 빨리 빨리 지키란 말이야. 지켜 지켜. 잠깐만요. 죽었다. 박보여. 어... 디바 벗군? 데미지 들어간 극혐이다. 10. 9. 8. 10. 5. 4. 4. 서준님 나가서 막으세요. 여기 있지 마시고. 예. 으아 깜짝이야. 방타이 어어! 어허 아허허 죽었어.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리 으아 때린다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게 마무리가 안되네 야릴로와 때린다ами 앗 나가 빨리 나가라고 나가 스케이스가 빨리 얘부터 얘 부터 죽여 ільки 아니 도town 쫓아간다!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그리카 크흠 크흠 아 예술이야 졸렸지 아 소나 지금 타릭이랑 야 잡았다 뭔가 우르톤 오드 때 소나 하는 거 같아 저 왔습니다 저 이 탐목증이 돼요 여기서 디펜스 게임하다가 역전의 발판을 노려보죠 억제기 나올 때까지 일단 네 저 밖에 없습니다 아이템 산지 얘 뭐야 얘 봐 아 귀여워 저랑 같이 바로 가요 지금요? 바로 워딩해야죠 이게 지금 가만히 우리가 나가면요 트위치가 와가지고요 깹니다 맞아 핑하를 들어 어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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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어떡하냐 진짜 무서워 왜 악구도 못 막아요? 제가 말했어요 말하자마자 졌다 그럴 수 있어 말하자마자 그니까 말하자마자 어떻게 예상을 했는데 다이애나 진짜 세다 이것도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다이애나가 너무 세가지고 네 있잖아요 딜이 왜 그래요? 딜이 왜 생각보다 잘 높아요? 우리가 너무 자만한게 아닌가 칼퇴할 욕심에 맞아 칼퇴근은 없던 일이었다